수업 끝!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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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거서 언니는? 이거! 포헤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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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석 갑시다! 땅키쉬에 치즈! 너무 예뻐! 그치? 잘 샀다! 아까 거기서 있을 때보다 이게 더 있죠! 응! 포헤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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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골랐지? 참 예뻐. 참 그다음에 포헤리프? 우유! 오! 오 진짜 맛있다. 완전 깔끔해. 맛있다. 여기 와서 맨날 와인 영업 당해. 와인 굿이 있어. 아 언니가 그렇게 저렇게 얇게 썰었어 그래서 일부러.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맛있어? 덜어서 하나만 갖다 줘요. 내가 받은 비행위는 얘가 따라온 거야. 바로 만들어진다. 아 그래요? 그래야 이어지니까? 와 냄새 너무 좋다. 와 이거 진짜 잘 나온다. 리플링스 갸스틱. 아 완전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야. 아 도둑. 랑캐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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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둘 다 블랙이다. 아 앤드 핑크. 호호. 아 앤드 핑크. 랑캐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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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명 축하해요. 아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거 렐마의 자랑입니다. 렐마의 자랑입니다. 오늘 사온 제품들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유명한 카페인 샴푸고요. 이게 이번에 블랙 에디션으로 나와서 좀 더 숱이 많아지는 거고요. 이거는 좀 더 강한 목을 위한 조금 달라진 버전이라서 골고루 사봤어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음무칼, 잉거샷, 생각맛 유명한 목캔디고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치약이에요. 센소딘. 화이트닝 기능이 있는 건 제가 쓰고 이거는 아빠가 갖다 드리려고요. 이거는 어드벤트 캘린더 작은 버전인데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날짜마다 폭폭폭 뚫어서 열면 안에 초콜렛이 있어요. 이것도 선물하려고 가져갑니다. 이거는 잉거즈 트론에 생강이랑 레몬이 들어간 차이고요. 플란투어도 알패신이랑 같은 회사 출신이에요. 닥터볼프. 이것도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탈모 이런 거에 도움이 많이 된다길래 엄마 갖다 드려보려고요. 이거는 엄마가 원래 쓰시는 비오템 센시티브 에멀션이고요. 이걸 두 개 사오라고 하셨는데 없어서 이거 하나는 밤으로 샀습니다. 만약에 안 쓰시면 제가 쓰려고요. 이거는 데임에서도 팔고 약국에서도 파는 건데요. 비타스프린트라고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영양제예요. 흰색 뚜껑을 열고 이 빨간색을 뽁 눌러주면 이 안에 가루가 흰색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걸 이렇게 설꺼서 쉽 쉽게 탄 다음에 먹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비타민이에요. 선물할 사람이 있어서 가져가고 이거는 라베라라는 아무래도 내추럴 코스메틱 브랜드가 독일에는 많기 때문에 호호바 오일 그리고 아몬드 오일이 포함된 내추럴 립밤이에요. 선물하려고 합니다. 엄청 많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샀는데 거의 80유로 정도 나왔어요. 거의 10만원어치 산 거죠. 이거는 헬리오스라는 브랜드의 유명한 보온병인데요. 1리터짜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따뜻한 물을 오래 따뜻하게 유지해준다고 해서 네이비 컬러로 사갑니다. 이거는 아이스 와인이고요. 너무 예쁘죠? 제가 진짜 많이 어드벤트 캘린더를 찾으러 다녔는데 이게 진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엄청 크죠? 특히 또 이렇게 초콜릿마다 모양이 달라서 너무 귀여워서 샀습니다. 집에 딱 이렇게 두면 크리스마스 느낌이 엄청 날 것 같아요. 몇 가지 다양한 뮤직 어플리케이션을 쓴다라고 말하실 때 중간에 여러 가지 뮤직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어요. 여러 가지라는 단어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라는 단어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라는 단어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듣보듣 출근했어요. 오늘도 제가 1등으로 출근했습니다. 아침을 못 챙겨와서 이거 먹을 거예요. 카카오 브로틴 물에 섞으면 돼서 이따가 물 뜨러 가려고요. 그리고 물에 타먹을 거 이너 워터팩 가져왔고요. 물 한 병을 사야겠다. 그리고 이거는 마그네지움인데 발포 비타민처럼 물에 타먹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 수, 목, 금 있으면 바로 금요일에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갈 거예요. 연말을 한국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가족이랑 보내고 싶어서 조금 무리해서 2주 만에 다시 돌아가고 1월에는 비행 트레이닝이 드디어 잡혀서 트레이닝 받고 2월 스케줄 나올 때까지는 독일에 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아마 비행을 하나씩 받지 않을까 그럼 이제 브이로그도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이렇게 진주로 통일했고요. 이렇게 진주로 통일했고요. 재듣고 올게요. 반찬 된 거야? 원래 어디였어? 잘 먹겠습니다. 퇴근. 여기는 항공기 꼬리가 있는 베이스 입구입니다. 오늘은 쇼핑하러 갈 거예요. 이 미친놈을 한번 보세요. 오케이 하세요. 뭐라고요? 더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엽다. 나무들 보고 봐. 이거 사줘요. 더 귀여워. 너무 별로야. 갑자기 사기 싫어. 너무 귀엽다. 괜찮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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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친구 집에 갑니다. 중국 친구네 집에 가서 저녁도 같이 먹고 고양이도 볼 거예요. 와인이랑 친구가 사달라던 악세사리 사서 갑니다. 이 친구는 너무 좋고, 너무 좋았어요! 하이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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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해? 머리에 해? 머리에 해? 와우! 이거 너무 cool! 집에서 오븐에 오븐이도 없는데 제가 처음에 구매했어요 네, 네, 네 아주 쉽게 준비할 수 있어요 전주시 미니톤 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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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ill try that in here It's better that you go to class every day Right 아마 3 times a day Yeah especially next year 7 times a week It's flavor but not really I want a feroni He's like super careful and you're like Spray it everywhere It's interesting right 응 조심해 진짜? 안돼 나 예이 오, 진짜 뜨거워 프라이씨 맛있어 오, 이 사진 좋아 안돼! 안돼! 아니... mindset과 가지고 Kao 그리고 om 일시